이번 시간에는 부트 스트랩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트 스트랩의 홈페이지에서 Get Started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과 또 파일의 구조, 또 어떻게 파일을 인클로드 해야 되는가 또 HTML 템플릿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이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다운로드 부트 스트랩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스 코드를 보고 싶으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저는 이걸 다운로드를 받을게요. 이렇게 저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면 되겠죠. 압축풀기라고 하는 7집을 이용해서 압축을 풀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신에게 익숙한 압축 해제 도구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여기 부트 스트랩이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s-image-css 그래서 이 js 폴더에는 부트 스트랩에서 사용하는 js 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는 부트 스트랩.js와 부트 스트랩.min.js가 있는데 보통 min이라고 하는 것이 파일명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사이즈를 압축한 겁니다. 그 내용 자체를. 그래서 여기 있는 편집을 클릭해서 파일을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알아볼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변수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긴 변수명을 A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공백 같은 것들을 제거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한 것이 이 미니파일이라고 해서 이 파일의 크기를 최소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를 할 때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디버깅을 하거나 문제점 같은 것들을 추적할 때는 최소화되어 있지 않은 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CSS 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CSS 파일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responsive.css라고 하는 파일은 여러분이 반응형 웹을 만들 때 이것을 인클루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죠. 이미지에는 이 부트 스트랩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파일의 구조고요. 그러면 저는 제가 사용한 압타나라고 하는 에디터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에 방금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을 가져와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압타나를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자신이 편한 에디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압타나에서 이 프로젝트 탭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New, Project 에디터의 사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웹 프로젝트를 할 거니까 웹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Next 하고 Bootstrap Bootstrap이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졌고요. 방금 제가 압축을 해제한 이 파일들 있잖아요. 이 파일을 저는 저의 프로젝트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Bootstrap이라는 프로젝트 안에 CSS 이미지 JS라고 하는 각각의 폴더가 생성이 되면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된 거예요. 다시 메뉴얼로 들어와서요. 4번 항목의 Basic HTML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Bootstrap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소화하는 코드 필요한 CSS와 JavaScript 파일을 인클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웹페이지는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할 Bootstrap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일단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new하고서요. 파일하고 여기에다가는 저는 example one.html의 이름을 붙이고요. 방금 복사한 것을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우선 CSS 파일은 헤더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Bootstrap에서 권장하는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JavaScript는 이 바디 태그가 끝나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bootstrap.min.js라는 파일을 인클로드하기에 앞서서 이 jQuery라고 하는 JavaScript 라이브러리를 먼저 인클로드하셔야 됩니다. 이 JavaScript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시죠?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기 좋도록 잘 정리해놓은 솔루션이 라이브러리고 이 jQuery라고 하는 것은 JavaScript의 생산성을 아주 비약적으로 향상시켜주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먼저 인클로드해야 되는 이유는 Bootstrap이 jQuer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Bootstrap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jQuery가 먼저 로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jQuery 로드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Bootstrap을 로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 example1.html이 속해 있는 디렉토리의 형제 디렉토리로 CSS 형제가 아니죠. 그 하위 디렉토리죠. CSS img.js라는 디렉토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example1.html이라는 파일에서 CSS 파일이나 JavaScript 파일을 로드하기 위해서는 경로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js slash bootstrap.min.js 이렇게 되면 현재 example1.html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 중에 js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bootstrap.min.js 파일을 로드해라 라는 뜻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저는 방금 우리가 생성한 example1.html이라는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헬로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현재 잘 로드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도구로 들어가서 개발자 도구를 클릭하겠습니다. 이것은 크롬에 있는 기능이고요. 여러분이 크롬의 개발자 도구를 모르신다면 생활코딩의 HTML 수업 밑에 있는 크롬 개발자 도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네트워크를 열고요. 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파이들이 전부 다 붉은색으로 표시되지 않고 잘 다운로드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크롬 개발자 도구는 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도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bootstrap을 시작할 준비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 bootstrap에 몇 가지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클릭해볼까요? 첫 번째 예제는 이렇게 생긴 레이아웃을 만들어주는 bootstrap의 예제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좀 줄여보면 보시는 것처럼 반응형으로 화면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플로이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이렇게 생긴 레이아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스타터 팸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출발해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각각의 예제들을 살펴보시면 bootstrap이 어떻게 코딩되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스카폴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폴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bootstrap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